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동대문구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과 주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직비리 감찰 활동을 시행합니다. 주요 감찰 내용은 부패 행위 및 공직자 품위 손상 행위, 공직선거법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 금품수수 등으로 연중 감찰 활동을 강화해 공직자 비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만큼 공직선거법 주요 위반 사례인 선거 중립 의무 및 선거 관여 금지 위반, SNS 게시글을 통한 지지 반대 등에 대해서도 중접적인 감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